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더보이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짜릿한 청량으로 돌아온 그룹 더보이즈가 스릴라이드를 타고 다시 질주했습니다. 더보이즈는 지난 9일 오후 6시 미니 6집 스릴링 전곡 음원과 타이틀곡 스릴라이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요. 미니 6집 스릴링은 스릴이라는 단어가 지닌 여러가지 의미를 수록곡에 다채롭게 녹여내 짜릿하고 황홀하며 때론 오싹하고 전율이 돋기도 하는 말 그대로 스릴 넘치는 감정을 주는 각각의 트랙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해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는데요. 타이틀곡 스릴라이드는 스릴이라는 단어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인 짜릿함을 선사하는 매력적이고 유니크한 힙합 장르의 곡입니다. 특히 곡 제목인 스릴라이드를 반복하며 중독성을 높이며 통통 뛰는 리듬과 변형되는 트랙이 청량함과 짜릿함을 동시에 안겨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타이틀곡을 비롯해 신스팝 장르의 환상열차, 댄스팝 장르의 댄싱 틸 위 드롭, 더 보이즈 앨범 시그니처인 몽 시리즈의 흑화 버전인 악몽을 기반한 컨셉츄얼한 곡의 나이트메어, 독특한 에너지의 메리 배드 엔딩, 기타 팝 넘버의 보이까지 총 6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더 보이즈가 컴백과 동시에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더 보이즈 소속사 크래커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9일 발매된 더 보이즈의 미니 6집 타이틀곡 스릴라이드가 발매 직후인 지난 9일 오후 9시 기준 벅스 1위, 바이브 2위, 멜론 실시간 8위를 기록한 데 이어 해외 16개국, 아이튠즈 송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화려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차트의 경우 위에서 말한 순위뿐만이 아니라 새 앨범 전곡이 차트에 진입하는 매성운 기록을 입증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해외 성과 역시 뜻깊은데요. 더 보이즈는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태국 외에 16개국 송 차트에서 각각 정상에 등극하여 보는 이들의 눈길을 모았습니다. 또 베트남, 폴란드 등 4개 국가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총 35개국 아이튠즈 송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글로벌 파급력을 증명했습니다. 더 보이즈는 예산없지 않은 상승세를 바탕으로 팬덤 파워를 확인할 수 있는 음반 차트에서도 1위에 오르는 등 남다른 성과를 거두며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새롭게 써내려갈 기록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더 보이즈가 컴백 소감을 밝혔습니다. 더 보이즈는 지난 9일 6번째 미니앨범 스릴링 발매를 기념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쇼케이스를 열었는데요. 지난해 9월 5번째 미니앨범 체이스 이후 약 11개월 만에 컴백한 더 보이즈 멤버들은 긴장되고 설레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먼저 큐는 1년만에 컴백이라 했을 때 믿기지 않았다. 더 긴장되고 엄청 설렜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상현은 킹덤 이후 첫 앨범이어서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라며 더 보이즈의 색다른 변신을 어떻게 봐주실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전보다 성장한 지점에 대해선 선우는 다른 선우배님들과 함께 경연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보이즈의 강점과 색이 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그러면서 팀워크도 늘어나게 됐다라며 더 보이즈의 자부심과 믿음도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승을 못해 아쉽지만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킹덤을 통해 쌓은 노력이 이번 앨범에 고스란히 담겨있어 더 완성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더 보이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더 보이즈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